대구 달성군 비슬산 유가사 주차장에 왔습니다. 비슬산 천황봉에 갑니다. 2018년 11월 3일입니다. 18 비슬산 방 scheme 비슬리 코나 미술산 정상 안내판을 따라갑니다. 미술산 정상 안내판을 따라갑니다. 미술산 정상 안내판을 따라갑니다. 물길 따라 돌쪽으로 갑니다. 미술산 정상 안내판을 따라갑니다. 물길 따라 돌길 따라갑니다. 비술산 천황봉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망이 좋습니다. 대구 달성군 비술산 천황봉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경치가 좋습니다. 미술산 천황봉이 보입니다. 미술산 천황봉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술산 천황봉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술산 천황봉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모르고 싶은 대로 매우 좋습니다. 비설산 천학몽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도수관 방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도수관을 거쳐 유가사 주차장에 도착하겠습니다. 날씨가 참 좋습니다. 내려가는 길입니다. 내려가는 길입니다. 날씨가 참 좋습니다. 날씨가 참 좋습니다. 날씨가 참 좋습니다. 유가사 입구 입니다 이제 집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